안녕하세요. 강영우 훈련사 소소한 Q&A. 거기서 보면 강아지가 휴대폰에 질투하나요?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.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휴대폰에 질투라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질투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게 길어지면 나중에는 휴대폰을 물어다가 저기 먼 곳에 갖다 두거나 휴대폰을 꽉 물어서 부숴버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처음에는 상황에 대한 질투지만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휴대폰에 꽂혀버리는 개들도 있어요. 나중에는 주인이 휴대폰만 들러하면 그런 상황이 싫어서 확 물어버린다고 휴대폰을. 처음에는 발로 눌러버리고 할 수 있지만 물어버릴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게 자꾸자꾸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휴대폰만 눈에 보이면 주인님이 휴대폰을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휴대폰을 물어다가 숨겨두거나 꽉꽉 물어서 부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. 강아지가 휴대폰에 질투를 하나요는 처음에는 상황에 대한 질투라지만 그게 발전되다 보면 계속되다 보면 휴대폰에 질투를 할 수도 있다고 정정합니다. 안녕!